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 부작 모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제왈하래를 오는건지 나 기 부족칭냐며 은예를 오는건지 나 송부족칭냐는 문헌이 부족고야니 족적오는 징지으리라 기는 하지후요 송은 흔지후라 징은 즁냐오 봉은 전적야오 허는현냐니 언 이대 지레를 아는건지 이국이 부족치이리 즁은 이기문헌이 부족고야니 문헌이야 족적 아는 지지 증오느이리라 저 위에서 소손익이라는걸 배우셨지요 소손익 소손익 더할 바와 덜어낼 바 이걸 배우셨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이치를 아는것은 이런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가시면 대개 한번쯤은 자기를 정자하고 앉아서 눈을 감고 보십시오 볼 때 어떻게 보시냐 하면 무형 형체도 없고 무성 소리도 없고 그죠 무성 무치 냄새도 없고 무작위 자귀도 없는것 그게 이치 잖아요 그게 우주 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알아내는게 뭐냐 이거지 알아내는 것은 함이 없는데 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드러난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취라고 하는데 자취 흔적 그 자취와 흔적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이치가 있잖아요 그 이치로 남겨져 있는 흔적이 대표적인 것이 책이고 그죠 책 그리고 그것을 고증할만한 저런 유물인거지 남겨진 물건들 그 물건들에 어떤 이치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싶어하는 공자님의 의도를 이 장에서 읽을 수 있는거에요 제왈 하래를 오는 언지나 하은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은주 즉 당신은 지금 주나라 말기에 사시는 분이에요 공자께서 하은주 그 앞전 세대의 나라가 하나라였는데 하나라의 예를 오는 언지나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하나라의 후손이 기나라인데 기나라 기나라에 가서 이것저것 다 뒤져 본들 증거가 부족해 은예를 오는 언지나 또 하나라 뒤를 이어서 은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은왕족 하왕족 약 500년 1000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000년 전의 예를 말할 수 있지만 그 1000년 동안 이어온 후손이 기나라인데 기나라에 가서 증거를 찾아보니 증거할만한게 없고 500년 전인 은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말할 수 있다는 건 뭐에요 그 나라에서 했던 모든 이치를 당신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은나라의 후손인 송나라의 가문이 송나라에서 증언할만한 증거물이 부족하다 야지 그 이유는 뭐냐면 문헌이 부족고야라 글로 쓰여져 있는 글이 없고 헌은 그거를 입증할만한 현인이 없는 거야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족죄오는 징지의로이다 그 문헌이 풍족하다면 내가 능히 징험할 수 있다 그 증거로 들어서 실제 말할 수 있다 야지 예라는 건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제도 문물 그지요 법전 이런 것들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라 은나라를 이어서 주나라가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3대가 저위에서 말한대로 소손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증거를 다 될 수 있는데 실제 증거물이 없어서 보란듯이 펼쳐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뭐하는 사람이다 변함없는 그 이치를 그대로 갖고 사는 존재다 그런 얘기에요 하나라 때 은나라 때 지금 주나라 때 이친 하나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기는 하지후요 기는 하나라의 후순이고 송은 은나라의 후순이 바로 기나라 송나라로 동해진거지 징은 증야후 징자는 증거할 증자에요 뭐는 전적이니까 이게 전자도 책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책 헌은 현이니까 현인 사랑이에요 언 이대 지레를 아는 언지 내가 3대인데 그 주나라 이전에 이대의 예를 내 말할 수 있는데 이국이 부족취의 증은 이 두 나라에서 좋게 증거할 수 없는 것은 이게 문헌이 부족고 아님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문헌이 부족하다면 내가 능히 그 문헌들을 취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이치에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공자님 말씀이 이 하나라 은나라를 이어서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줬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니 나는 분명히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못 믿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거에요 반대 입장에서 보면 작은 색이 포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